대한예술교장룸의 합동총회가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교단 설립 사상 처음으로 여성사역자 지위향상을 위해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총신대학교 신상범 교수와 세해된교회 소강성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여성사역자의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신 교수는 여성사역자를 양성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성장의 퇴보를 자명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졸업생의 강도사고시 자격시험 부여와 여성사역부 신설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